아들아, 성한당에서 편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인생살이에 관한 지혜의 말들을 책에 담았습니다. 저자는 페이스북에 아드라라는 제목으로 글을 연재했고, 그 중에서 153개를 선정해 엮었습니다. 삶, 지혜, 관계, 사랑과 결혼, 도전하는 용기, 돈, 일과 성공 등으로 분류한 글을 통해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떨어져서 독립생활을 하는 두 아들에게 던지는 글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자식들에게 인생살이를 들려줍니다.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언어로 삶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주고 있어 부모와 자녀 모두의 삶에 풍성한 지혜를 더해줍니다. 부모와 자녀의 삶에 풍성한 지혜를 더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